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건설의 사명이 변경된 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SK건설의 사명이 SK에코플랜트로 변경되었네요. 2021년 5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변경을 확정하였습니다. SK임팩트, SK에코플랜트, SK서큘러스의 3가지 사명을 검토하였는데 결국 SK에코플랜트를 사용하기로 하였네요. 지난 2021년 1월에는 대림산업이 사명을 DLENC로 변경하였죠. GS건설도 사명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지금으로부터 59년 전 1962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후 15년 후인 1977년 선경그룹에 인수되면서 선경종합건설이라는 이름을 20년간 사용하다가 1998년 SK건설로 사명이 변경되었지요. 그 후 SK건설 사명을 23년간 사용하다가 이제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이 변경된 것이지요. 중동의 플랜트 시장에는 SKEC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SK건설 측은 건설사를 넘어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에 심는다는 의미 플랜트를 합성한 용어로 에코플랜트는 지구를 위해 내일을 심는다라는 캐치플레이즈라고 하네요. SK건설은 ESG를 선도하는 친환경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지요. 요즘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모두 ESG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착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지요. 여기서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번역하자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뜻이지요. 영어를 단어의 뜻으로 번역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ESG 경영이란 쉽게 말해 친환경사업,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의미이지요. Environment 즉 환경이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 Social 즉 사회란 노동환경 개선, 노사관계 개선, 건강 및 안전한 기업, Governance 즉 지배구조란 뇌물과 부정부패가 없는 기업, 건전한 세무관리를 의미합니다. 좋은 말로 다시 표현하면 ESG 경영은 기업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것을 경영 철학으로 회의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착한 기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인식이 높아져 착한 이미지를 가진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SK건설은 국내 도급순위 10위의 건설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도급순위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DLENC, 4위가 GS건설입니다. SK건설은 도급순위 10위이지요. 다른 건설사가 주택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SK건설은 플랜트 분야에 더 집중하는 건설사입니다. SK건설의 아파트 브랜드명은 SK뷰이지요. 종로구에 있는 G플랜트 사곡에서 대부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SK건설은 SK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번에는 SK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K그룹은 제일 위에 SK홀딩스라는 지주회사 밑에 4개의 계열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산기준으로 재개서열 3위의 대기업이지요. 삼성그룹이 1위, 현대차그룹이 2위, SK그룹이 3위이지요. 에너지 화학계열, 정보통신 반도체 계열, 마케팅 서비스 인프라 계열, 스포츠 계열의 4개 계열사 그룹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화학계열에는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가스, 부산도시가스 등이 있고 정보통신 반도체 계열에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마케팅, 서비스, 인프라 계열에는 SK네트웍스, SK에코플랜트, 워커일, 호텔 등이 있고 스포츠 계열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T1 등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부문에서 국내 1위이고 SK에너지는 정유사업 부문에서 국내 1위이지요.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기준 세계 2위의 대단한 회사입니다. SK는 1953년 선경 직물로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 후 섬유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을 때 섬유산업으로 시작되었지요. 1970년 선경이라고 하면 교복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들이 모두 선경 블렌드의 교복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SKC라는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로 유명했지요. 1980년 11월에 유공이라는 대한석유공사가 민영화될 때 선경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에너지화학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서 현재의 거대한 석유화학 부문의 회사로 태어났습니다. SK는 또한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이동통신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현대전자가 설립한 하이닉스 반도체를 SK그룹이 인수하면서 사명이 SK하이닉스가 되었지요. SK는 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크게 확장되었네요. 현재 SK그룹은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부문에서 탄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이번에 사명이 변경된 SK에코플랜트도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옛날 중동에서 활발했던 것처럼 플랜트 분야에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